딱딱 우리가 유리창이 와서 부딪쳐서 떨어졌어요. 여기 참 안타깝습니다. 이쪽 유리창이죠. 창이 날라와서 부딪쳐서 충격을 받아서 죽었습니다. 유리에다가 독수리 사진을 갖다 붙여 놓던지 그래야 될 것 같아요. 저번에 얼마 전에 얼마 전에도 한 번 그렸어요. 뱁새죠 뱁새. 작은 아주 뱁새가 오목눈이 있어요. 그 뱁새가 와서 한 번 부딪쳐서 죽어서 무뎌졌는데 또 오면 딱딱 우리가 또 와서 또 죽는다. 큰 그녀. 특단의 조치로 호랑이 그림을 창에다가 이렇게 지금 설치를 했답니다. 효과가 있으면 좋겠습니다. 새들이 오다가도 놀래서 도망을 가지 않을까 싶어서요. 특단의 조치로 호랑이 그림을 창문에 넣었답니다.